야 나 지금 출발한다 남편하고 같이 알았어 내가 굽는다니깐요 저희가 좀 쉬어요 어 요거 요거 아 내가 더 잘 굽잖아요 부장님이 뭐냐 함께 모이니까 옛날 생각나서 그랬죠 옛날? 1년 좀 넘었는데 벌써 옛날인가? 옛날이지 아 옛날이여다 좋은 시절 다 갔다 어머 자기야 좀 조심하자 애 듣는다 내가 태교 웬만 신경쓰고 있는지 알아? 아냐 나 좋아 물론 힘들어 지금 신분 세탁하고 있어 어머니 해줬으면 좋겠고 그 과정 나름 제거 봐 거봐 우리 둘 다 좋잖아 근데 우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들어갔잖아 아니 안했어 지금 해줘 아 좀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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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s